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다음 곡이에요, 다음 곡 궁금하다 이제까지 누나별과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쓰고 싶었던 곡은 내가 쓰고 싶었던 곡은 사랑, 로맨스, 섹시 사랑, 로맨스, 섹시 나랑 언제쯤 얘기야? 나랑 거리가 너무 먼데, 섹시? 누나들의 로맨스 세포를 깨울 노래를 준비해 왔어요 지난번이랑 똑같잖아 누나들을 한 번씩 했고 그거 갖고 제가 썼잖아요 이번에도 누나들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두 번째 곡을 쓰는 거예요 생명식 미션이야? 또 다시 와우 일단 은미 누나는 아, 이거 정말 아, 뜸들이지 말고 얘기해 누나가 이거 부르잖아, 난리 날 거야 난리 날 거야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자, 우리 은미 누나 곡 제가 정한 거 좀 틀어주세요 자이언트의 시스루 제가 생각하는 미경이 누나의 섹시는 반대예요 이번에는 리듬이 없는 섹시야, 누나는 아는 노래 같은데?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잘 어울리겠다 저기, 선곡 좋다 너 왜 얼굴까지 빨개지, 미경이? 너 왜 울어? 우리 노래 좋아했어 울지마, 미경아 우리 지난번에 참미션 때 누나의 하이프 보이가 제일 반전이었어요 완전 죽겠지 가장, 가장 그, 극 반전 이번에도 가장 상상이 안 가는 아, 이제 효보인 누나인데 효보인 누나가 완전 보내버리려고 내가 섹시로 보내자 너의 끼를 보여줘 더 한 것도 해냈어 더 한 것도 해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